갈수록 도를 넘는 배달비 때문에 하나 둘씩 고객이 떠나간 배달업계의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3,000원 4,000원 정도였던 배달비는 5,000원을 넘어서 이제 만원에 육박한 곳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배달비가 하루가 다르게 비싸지다 보니 직접 매장으로 픽어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배달비를 포함한 총 음식값이 2만원대를 가볍게 넘어 3만원대에 육박하면서 안그래도 고물가 이슈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줄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짐을 얻는 상황인 건데요. 배달 거래 감소폭은 지난해 대비 13% 가까이 줄어든 상황으로 배달의 분영사들이 할인 경쟁을 나서면서 시장은 점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배달비는 가게에는 많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배달의 분영사와 배달기사, 배달업체의 수수료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제는 당연하듯 배달비를 지불하는 세상이 된 게 슬프다며 안그래도 물가가 엄청 오르는데 배달앱 배만 불려주는 구조는 철폐돼야 한다는 의견과 자영업자로서 배달이 눈에 띄게 준 건 있지만 오히려 환영한다며 월관리비 받아먹는 배달대행사들, 살인적인 수수료 때 가는 배달업회사들, 가까운 거리도 4천원씩 받는 라이더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며 분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시대에 흥행했던 배달시장은 등 돌리는 소비자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질 거란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